저희가 이렇게 오늘 널디 의상을 이렇게 평창으로 놔서 공연 의상으로 입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요즘 되게 합하죠? 널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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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웨어 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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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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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디 제품입니다. 홍대 널디 플래그십 스포츠웨어 혹시 아셨나요? 가세요? 가보셨어요? 안 가보셨어요?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? 플래그십 스포츠웨어? 가보셨어요? 언제 가보셨어요? 저번째 가보셨어요? 저희 사진 보셨어요? 못봤어요? 왜 못봤지? 저희 사진이 거기 2층에 올라가는 저희 포스터가 붙어있어요. 아직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? 홍대 거기 놀이터에서 살짝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뽤랗게 이렇게 널디 플래그십 스포츠웨어가 딱 빛나고 있어요. 거기에 딱 가서 2층에 딱 올라가면은 여기 직원분이 계세요. 직원분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월디 의상에 아주 이쁘게 찍은 사진이 포스터로 붙어있답니다. 네 가서 많이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. 네 오늘 신촌 공연 정말 오랜만이라서